이성윤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결이 감옥 같네요. 네, 제가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이성윤 변호사가 보내신 거? 아, 제가 보내지는 않았고. 어제 만나기는 했습니다. 아, 만났어요? 네, 어제 8시 반에 커피숍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송전 의원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 아, 이재명이도 기각되는데 뭐 걱정해.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 두 가지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 이재명이가 뭘 했다라는 것도 나도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기각됐는데 너가 뭐 걱정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도 참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중에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아닙니까? 네. 형사 구속영장 심사 많이 해봤고. 그런데 구속영장 시지 심사할 때 그 안에 가족 안 넣어줍니다. 가족 들어가서 울고불고한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해요. 그러래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잠깐 들어와서 얼굴 보고 할 얘기 있으면 해고 나가라. 저도 엄격하게 관리하고요. 거기서 들어가서 계속 앉아있고 이런 일반 방청객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비공개 공간이고 비공개 신문 공간이거든요. 옆에 있는 측근 되게 가까이 있으셨던 분인 건데 저는 쳐다보고 있지는 않고 등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은 거기 다 들어가.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다 들어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서로 호응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송영일이 또 변호사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또 그렇고. 8시 반이고 하면 죄가 없는 분들 9시 반 출석을 앞두고 있으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맑은 얘기만 해도 사실은 시원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탁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도 거의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9시 반쯤 나가신 것 같고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연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한 장면에 제가 등지고 앉아 있었구나. 포레스트 검프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니까 증거까지 없애려고 했다. 죄 지은 것 같고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사가 쓸 때는요. 죄 지었다. 혐의 소명이 됐고 이게 빠진 겁니다. 굳이 그것까지 써놓으면 저번에 한번 이재명 대표권에서 이거 위증 관련된 거는 위증교사는 증거가 명백하다 이렇게 한번 썼더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자제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사 입장에서는 보면 보통 중요한 죄를 판단하고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혐의 소명 여부입니다.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 이 내용이 판단이 되면 뒤에 내용은 사실은 부차적으로 붙는다라고 볼 수 있고 혐의 소명이 다 됐다. 그럼 별표 딱 치고 그다음에 딱 들어가서 뭘로 할까? 사안은 중하고 혐의가 소명됐으니까요. 증거인멸도 좀 많이 했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에 표시를 딱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 가서 구속상태서 잘 받으세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갈게요.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그랬던 자가 이번에 공천 자격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가 하루 만에 범벅이 됐어요. 그러자 이 자가 불복하고 나는 현장에도 없었다 이러면서 계속 공천에 도전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귀주대첩이나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것 같을 때 적을 살상했다. 그러면 공천 자격을 줘도 충분하겠죠. 적과 싸운 거니까요.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해갖고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무슨 공천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일이 예를 들어서 60, 70년대에 있었다 아니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생긴 시점을 우리가 따져보면 97년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예요. 대명천지에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97년도에 학생운동하면서 사람 죽일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때는 대모에도 안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대학 입학을 했는데 96년도에 한총련 집회라고 해서 선배들이 끌고 가서 한번 가봤어요. 동북대학교에. 그런데 이상한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97년도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선배들하고 많이 묻었던 게 뭐냐면 학생운동할 게 없는데 자꾸 학생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하냐고 했더니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에 있는 선배들하고 많이 안 친했던 이유 중에 저희끼리 몰려 놀았거든요. 저희가 엑셋에 대해 아닙니까? 욕 많이 먹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일 크게 충돌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마 운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술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많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도 사실은 소주 12명 먹고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여러 명, 18명인가 모여서 학교에다 가둬놓고 또 전남대학교에 가뒀는데 사실 이분은 또 전남대도 안 나오고 조선대학교 학생이네요. 다른 학교 가서 사실은 문제 일으킨 거죠. 이렇게 된 상태고 주범으로 5년형을 제일 크게 받았어요.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공부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처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학생 어릴 때 한번 치기에 저보다는 선배지만 치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24, 5세 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좀 많이 그쪽으로 좌경향 돼 있구나. 그런데 변사자 검시방해. 이거는 황당한 행동이에요. 그래요? 자기 잘못했으면. 그런 혐의도 있어요? 변사자 이거는 뭐냐. 사람이 죽었는데 변시지 못하게끔 수사기관 못 들어오게 막고 저항하고 시체 빼돌리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상해치사. 이게 사실은 살인으로 기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해치사로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5년형 선고받았고 그중에 가담했던 간부 중에 한 분은 이건 깜짝 놀랐는데 이게 팩트체크는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는데 그 당시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협회부장이었던 분인데 2003년도에 3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서 강도 강간 사건을 저지르고 강간 살인죄로 무기징역으로 받아서 지금 수감 중에 있다. 이해가 돼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된 2003년이고요. 지금 문제가 된 정의찬 씨. DJ 정부 2012년 12월에 특별사면 받았어요. 그 후부터 여러 요직을 섭렵한 거죠. 사람 죽여도 요직 갈 수 있는 나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국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성추행 사건 터져도 연예인들 다 배기종군 해갖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게끔 되는데 공직에 추천을 받는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종국 조사파들은 그런데 아까 우리 송영길이 얘기하면서 이재명이도 풀려났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찬인가? 아니 이재명이는 당대표하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사람 죽였을 수도 있군요. 자살한 걸로 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긴 한데. 그렇죠. 사건 관련자 5명인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 떠나서 어쨌든 정가가 4개잖아요. 벌금이면 죄가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법정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벌금밖에 안 받았다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생각합니다. 야 벌금도 정가고 정가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초범 아닌 거야. 그게 뭘 잘났다고 떠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금 당연히 중요한 정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형 받았다고 해서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 번은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니 이재명이가 당대표하는데 내가 왜 문제야 라고 다 생각하실 거니까. 도덕적 귀신이 그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을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를 빼놓고는 천화동인 1호가 다 이재명 거다라고 대장동 관련자들이 입을 모아서 진술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한참 김만배 씨 진술 자체가 금값을 호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죄 판결 나온 여러 사건들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잡아서 다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진술 관련돼서 더 이상 글쎄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기자 만나서 녹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진술 조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고 법조 기자지만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상도를 벗어날 수 있는 상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분의 진술을 우리가 뭘로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헛소리 이렇게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판부는 유죄 판결 쪽으로 가는 데는 거의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 문제라는 뜻이군요.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착착 지금 레일이 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자 드세요.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워낙 문경 오미자를 좋아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물 좀 더 주세요. 국정원 직원 a씨가 귀순 오브 강제 납북 사건 관련해서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귀순한 두 탈북 어민을 신문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건 좀 정리해 주시죠. 국정원 직원 a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었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에서 귀순 관련돼서 어부 두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자필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했고 생활고로 우리가 남아하게 됐다. 귀순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 그렇게 내려왔다 이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점을 보고를 했더니 서훈 당시 실장이 이거 귀순 요청 사유가 있으면 피곤해지니까 지워라. 그래서 처음에 거부하다가 지시받고 지웠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지워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거부를 계속해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이분은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 나와서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죄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처벌받게 되면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공혐의점 결론도 바꿔라. 귀순 요청 글자도 삭제시켜라. 이런 지시받은 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공직자는 이런 분이 공직자죠. 물론 이런 명령을 거부했어야 됐겠지만 거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국가정보원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생각이 돼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결국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 진술과 이 법적 증언에 대해서 무엇으로 뒤엎을 겁니까?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뭐로 엎을 겁니까? 도저히 엎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요청이 없다라는 이유로 국민 아니다. 보호할 의무 없다라고 해서 강제 북송할 수 있는 명분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준비된 살인 행위였다라는 그 형태의 명확한 프레임이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훈에게 또 관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제가 판사면 적용 여부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지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서 망명을 하는 거나 정치적 박태를 받고 망명해서 돌아가게 되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법도 시행하고 있는 인권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순 요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보호를 거부하고 강제 북송해서 결국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은 서훈이하고 서욱이하고 서훈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욱이는 저쪽 서해 월북무리 사건이고요. 문재인이 연관성과 수사 필요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토해봐야 될 문제고요. 당연히 피의자 소환해서 조사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네. 혐의점에 대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최고 의사결정이 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 했는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권지용 씨, 지디가 혐의가 있다 없다 마약사건 조사받다가 경찰에서 진술 내용만 갖고는 우리는 확인해봤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명예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명백백하게 밝혀놓아야 될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헌 문란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보고가 안 돼서 완전히 합바지 취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처리해 라고 해서 지시돼서 다 허용을 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훈이가 지 딴에는 문재인한테 마지막 충성을 표한다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문재인이를 수사 재판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명분 삼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기순이 없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게 제일 큰 명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 주민과 관련돼서 헌법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없냐. 이거 같고 사실은 박사님하고 저 골몰이 아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순 요청했다는데 삭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법정 증언으로 나왔죠. 위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어 담을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법적 판단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또 하나의 심각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방송의 또 통신의 중립성 또 가짜뉴스 허위 괴담 유포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이게 대통령이 3명이 위촉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3명 위촉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방송통신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과방위. 과방위에서 또 3명을 추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해서 관행상 여당 6, 야당 3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빈자리 2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지구들이 먹겠다고 2명을 지금 추천 강행을 하고 있어요. 김진표한테. 김진표가 이 사람들을 위촉하면 방심위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4대 5에서 5대 4가 돼버려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짚어야 될 대목들을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서 방심위원 9명을 위촉할 때 국회의장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여약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라는 단어를 보통은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법상으로 협의해라 라고 했는데 협의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해당되는 내용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권한쟁이 사안이 붙게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방심위원이 위촉이 돼도 방심위원회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관례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관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관례 자체가 무조건 불법적인 관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적법 관행 자체가 자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고요. 이걸 존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상으로 판단받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의 자율성을 결국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국회는 스스로 국회의장과 여야 교수단체 대표와 협의 이런 단어가 협의가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 쪼개지는.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몇 명 야당에서 몇 명 이렇게 추대하는 형태로 법 자체가 완전히 쪼개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방송도 중요하지만 통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기관이고 그 심의를 해서 결국 방통위가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코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동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게 될 수가 있고 다만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처분 결과로 인해서 방심위 자체가 작동을 할 수 있게 될지 작동하게 못하게 될지 두 명 추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두 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처분을 통해서 결국은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될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사안이 발생될 부분이라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란 만들어놓고 계속 소환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다라고 본인도 아마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요구가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둘이를 했는데 그중에 최선영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2023년 11월이니까 지난달까지 문재인 때 임명이 돼서 지난달까지 한국방송광고공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있었어요. 사직서를 지난달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방통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방통위에서 보면 전관인 거죠.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리에 대한 이해관계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성국TV 나오다가 방심이익을 간다. 고성국TV가 이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쁜 사람하고 김어준이 방송은요. 싫겠죠. 그렇게 하면 편파적이다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편파적인 구조 만들 거고요. 그런 상태인데 광고심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핵심적인 심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기어준이 방송인지 뭔지 통신인지 그걸 어떻게 이쁘게 봐줘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팩트가 사실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3년 내에는 그런 관계 사업자 종사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적 프레임이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격사회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한 거죠. 낙마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통신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방송통신과 관계가 굉장히 깊지요. 광고심이 왜 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 관련해서 광고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사업 종사했으면 한국방송공사하고도 관계가 깊고 한국방송광고 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관여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지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질문을 드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하도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한 것처럼 던지면 이게 뭐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요. 이거가 뭐냐면 방송에 대해서 진짜 슈퍼 감질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광고를 나눠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 자를 방심위원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스탠다드가 좀 글로벌하고는 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의 재명인의 마을에서 가짜 뉴스가 하나 떴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면서 asml 본사까지 방문하고 그러면서 삼성과 손잡고 r&d 인력을 배양하는 프로젝트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거를 이미 뭐 오래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이 하기로 한 건데 그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로챘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떴어요. 재명인의 마을에.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인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의 시대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무식해서? 무식해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장비지원센터를 asml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as센터예요. 그렇지. 장비지원센터. 노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포토레지스터라고 해서 감광액이 있는데요. 손으로 나누기 때문에 직접 괴로를 못 그립니다. 그렇죠. 기계로 그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을 도포 형태로 해서 감광을 뿌려놓고 그 위에다 빛을 특정 주파수 빛을 쫙 쏴서 노광을 써서 빛으로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림이 착착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노광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sml이라는 회사가 필립스하고 결합되어 있는 회사인데 노광, 빛을 조여서 그 해당되는 회로를 실리콘 회로를 그리는 집촉회로와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 그러면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한 거를 그 기계가 3천억, 4천억 가는 기계니까 계속 부품도 바꿔줘야 되고 고장난 거 수리도 해줘야 되고 하겠죠.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as센터가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들어와. 중공 시작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 sk 뭐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건 r&d입니다.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노광기 개발할 때 같이 하자. 어떻게 헷갈립니까 이거를. 연구를 안 해보거나 아니면 as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뭐 그런 거겠죠. 알겠어요. 여기 전폭기님이 나는 노광이 무광이죠. 아니 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광은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빛을 노출시킨다. 노광.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를 168세기가 내는 공당에 공식 논평으로 냈다가. 고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고의는. 그냥 냈다가. 몰라서. asml? 저것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지. 사악해서 그런 건 아니다. 몰라서 그런 거야. 과실일 수는 있지만. 저는 고의가 없어서. 그런데 더 심각하면. 이렇게 해서 집권하겠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구나. 그래놓고 이게 잘못됐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줄 알고 갔을 거야. 대통령실. 그거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들이 삭제 내렸어요. 사과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대통령실은 이럴 때만 나서고. 하고 대통령실을 공격을 했어요. 그게 보세요. 민주당 같은 데서 공식 논평을 하면 해외로 다 나갑니다. 그럼 네덜란드에서 보고서 우리나라 수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ASML에서 말할 때. 아니. 얘네 R&D하고 AS 구분 못 해? 그렇지. R&D와 AS 구분 못 한 거지. 그리고 노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얘네가. 집권 세력 한다고 하고. 최대 거대 야당인데.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 평론 안 하면. 그 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식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려고요. 논평해야죠. 그리고 그거 고인은 아니었어라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요. 네. 조국은 구속이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정. 아니 정경심이가 내가 다 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뭘. 재판 다 끝났는데. 처음부터 하든지. 처음부터 하든지. 두 분 사이 좋다며요. 다 의논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럼요. 구속될 것 같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연말로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 관련돼서 보니까 증권사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돈을 받아서 투자한 것들. 돌려막기에 따라 뉴스가 크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서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논을 잘 하셔서 경제적으로 손실 입지 않고 2024년도 맞이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압을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